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 수출입의 관문,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에 살고 있는 산이와 딘이에요. 동북아시아의 경제교차로에 위치한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국제비즈니스의 전초기지로서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651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21조 3천억 원 규모의 매출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주목받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볼까요?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주목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세계적인 경쟁력의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은 세계적인 제조산업 클러스터가 연계된 곳으로 세계 1위 대한민국 조선산업,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산업의 90%가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과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자동차 생산의 메카입니다. 또한 국내의 약 40%의 기계 및 메커트로닉스 산업을 전류하고 있습니다.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주목받는 두 번째 이유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은 장차 남북한 육로가 연결되면 대륙철도로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연계되는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의 기종적 역할이 기대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40년에는 56선석 규모의 세계적인 허브항으로 개발되는 진해신항과 43개 도시로 주 1,343편 운항하고 있는 김해국제공항은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물류경쟁력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주목받는 세 번째 이유 부산의 대표적인 휴양지, 해운대, 광안리 등 빼어난 자연경관과 휴양 레저시설은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을 더욱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부산과 진해는 온화한 기후,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다양한 휴양 레저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각종 국제행사와 축제의 개체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주목받는 네 번째 이유는 풍부한 고급 인적자원입니다. 외국인 학교 6개, 대학교 26개, 전문대학 21개에서 배출되는 수준 높은 인력들은 투자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규제 완화 및 특별 행정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입주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 감면과 노동, 교육, 의료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각 산업별로 지정된 프로젝트 매니저가 사업 파트너 발굴지원, 투자 인센티브 정보 제공, 기타 산업별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 비즈니스의 성공적 미래를 열어갈 준비된 동반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기업들이 왜 주목하고 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산이와 진이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를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